이번에 소개해드릴 배우는 왕우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영원한 협객이죠 1943년 상해 출생으로 본명은 왕정권 영어명은 지미 왕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북파권법을 시작했고 어린 시절에는 싸움을 잘해서 동네 골목대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본 중국 영화 잡지는 인쇄물이었기 때문에 프로필을 수정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왕우는 외팔이나 단장검처럼 칼을 쓰는 영화에서는 괜찮지만 추명창이나 탈명유성 온난화에 유성검으로 소개됐죠 같은 영화처럼 창이나 봉을 쓸 때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맨선무술에서도 중공무술보다는 가라데식 동작을 많이 보입니다 또 왕우가 수영선수였다는 옛 과거로 봤을 때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한다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왕우의 무술실력은 본래라기보다는 영화 출연을 하면서 배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설하고 상해체육학원을 다니다가 17살 때 홍콩으로 이주해서 주외학원 토목공정계를 다녔습니다 수영선수를 활약하며 선수권대회에서도 세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고 아주 그 촉망받는 선수로 꼽혔지만 수구대회에서 싸움을 하여 정확처분을 받아 선수로서의 경력을 끝냈습니다 쇼브라더스에서 제작하는 호협섬구 신인배우 오디션에 응시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무술 솜씨를 뽐내서 3천 명 이상의 응모자 사이에서 돋보여서 나열 정매와 함께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왕우는 신체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무술을 빨리 익혔고 외파리에서는 아주 고강한 무공을 지닌 협객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홍콩 영화 흥행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천황거성이라는 칭호도 얻었죠 창철 감독은 왕우는 미남은 아니지만 큰 키와 분위기로 남성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왕우의 성정은 거친 듯합니다 무협 영화에 출연했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아 싸울 수밖에 없었고 또 태국에서는 계엄령 때 두 사람을 폭행하여 수배되기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장철 감독을 비롯한 영화 관계자들이 술집에 갔는데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장철이 저 방에 아마 왕우가 있을 거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만의 폭력조직인 중년방 간부라는 사실도 이 같은 성정과 배경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그래도 배우로서 왕우는 열심히 일을 했고 적응도 빨라 이소룡이 나타나기 전에는 홍콩의 유명인사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과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였습니다 1970년에 쇼브라더스를 떠나 골든 하베스트 가화영업공사와 손을 잡고 용호금강 4대 천황 등을 제작했습니다 또 브루스리가 등장하자 왕우는 대만과 일본에서의 활동을 늘었습니다 71년에는 일본의 스타 가츠 신타로와 함께 독비도 대전 맹협에 출연했고 70년대 중반에는 가화를 떠나 독립 프로듀서로서 나유 감독과 합류하여 스카이하이 독비권왕 대전 혈적자 등에 출연했고 유성검 원제는 풍우쌍 유성이죠 거기서 성령과 함께 공동시험을 맡았습니다 평생 6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80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간단한 필모를 보면 64년 호협선구 65년 강호기업 66년 변성사명 67년 단장검 아주 비밀경찰 대자객 독비도 68년에 심야의 결투죠 금연자 또 신도 69년 독비도왕 70년 춘화 그리고 같은 해에 용호의 결투를 각본감독 주연을 했죠 그리고 70년에는 가화와 손을 잡고 용호 금강 4대 천왕 등을 만들었습니다 또 간간이 뭐 배왕권 천왕권 등등 좀 약간 질이 떨어지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1986년 부귀열차에 까메오로 출연한 이후 90년대에 화소노를 제작하여 홍금보, 성룡, 유덕화 등을 연기를 했습니다 화소도에서 왕후는 죄수들의 리더인 계두목 노대라고 하죠 계두목 역을 맡았습니다 이후 거의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왕후가 다시 나타난 것은 2002년 장철감독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후 2006년 한국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마련한 쇼브라더스 회교전을 계기로 방안도 하는 중 조금씩 공식활동을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갑작스런 좌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져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옛날 협객의 엄청난 의지로 병을 극복하고 다시 영화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2011년 견자단 주연의 무협에 조연으로 출연을 했고 렛츠고우죠 고위전제 출동라 뭐 폭력 뭐 그런 영화인데요 그리고 2012년 혈적자 황제암살단 2013년 실온 등의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2011년 무협으로는 대만 금마장 나무 조연상을 받았고 2013년에는 실온으로 금마장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19년에는 금마장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금마장 나무 조연을 금마장 나무 조연을 금마장 나무 조연을 금마장 나무 조연을